영화 다운받아왔어요 영화 다운받아왔어요 무서운거죠? 아니 아니 재밌었어요 아 무서운거잖아 같이 봐요 아 무서운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안 무서워 근데 같이 봐야 돼요 무서우니까 같이 봐야 하는거 아니라고?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다운을 받았으니까 같이 봐야죠 아니 진짜 언니 날 믿어요 별로 안 무서운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사진부터 무서워 아 이거 왜 이렇게 사진부터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